안녕! 오늘은 조선 필리스 호텔에 호캉스를 왔습니다. 내일 휴무인데 제 보스님은 제가 휴무인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미팅에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이메일로 미팅에 들어가서 할 말을 다 쓸지 아니면 내일 진짜 미팅에 들어갔지. 어쨌든 조선 필리스 호텔에 왔는데 와.. 수업집 화장실 너무 고급지고 장난 아니야. 하.. 미쳤지? 그.. 윤투브인가? 거기에서 가로세로 연구했다는 롬에드키 쓸데없이 좋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친절하고 별로예요. 아직 세팅이 덜 됐는지 그리고 약간 프렌치의 감성을 담은 짠! 테이블 그리고 뷰가 너무 좋고 안 나와 걱정만 그리고 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쓸데없이 티비에 미친 모습 맨 시채님이 계셨고 그리고 불을 켜보겠습니다. 불은 자동이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 비밀 공간에 뭐가 있을까요? 슈퍼 고급진 아이들 우리 집에도 있는 넷스프레스 버추어 플러스가 있네요. 아무튼 그리고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애플 맥북이 있고 바이레도 어메니티를 선물로 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바이레도 그리고 여기는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거라 신세계 잡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는 이렇게 도자기 그림도 있고 뭐 평수가 16평이라고 했는데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집보다 더 작아 보여? 아무튼 그렇다고 안녕 뿅